내년 충북 예산을 둘러싼 도의회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본회의 전날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가 초익기입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사가 또 파행됐습니다. 여야 도의원들은 오늘 하루에만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따로 예산심의까지 벌였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.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우회 마스터쉽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했습니다.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늘어나니까 저희들 예결위, 새누리당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죠.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 세계사업 예산은 더 살아나야 예산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거부됐던 도교익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또다시 불의됐습니다.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소유길이 확 앞이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